2단계 성공 아 뭐야 이거만 제발 하야되져 와 하야되져 와 와 도산TON 도산 이야 이거 같이 타투야? 이질이가 아쉬운데? 무조건 죽였어야 아 진짜 나한테 살려 몇개 살려줘 살려줘 이리써 이리써 아 엄마 아 제발 여기까지 올 수 있어? 아 안돼 다음 나가 이 저식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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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얘 이 두개 제 카치이 되자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